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명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명님은 우리 오차미소 무건정진 반장님을 맡아 계시는데 우리 노숙자 선생님들을 이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센터장으로서 역할도 너무나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덕분석은 스승님 가르침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함께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항상 권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몰입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알을수록 혼의 생각이 많습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건데 그래서 덕분석은 스승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딱 기초공사 1번은 무조건 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몸을 만드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절을 통해서 왜냐하면 운동 중에서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검증이 끝났습니다. 다른 운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위로 뻗쳐서 전체 몸의 건강을 균형 잡아주지 않지만 절 운동만큼은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아래까지 다 내려서 전신이 다 좋아진다는 것을 3년 동안 108배 하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통해서 실험해서 그걸 의과대학에서 밝혔습니다. 보니까 다른 운동은 열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사진을 판독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니 절 운동은 전신이다. 열이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니까 제일 먼저 몸을 만들 때 먼저 몸은 절을 통해서 만드시라요. 절도 제가 가르치는 절이 다르죠. 뒤꿈치를 꼭 들으라 그러고 일어날 때도 뒤꿈치 들고 일어나라 그러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건 왜? 몸을 더 단련시키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심장 두 번째 심장이 장단지 장단지 근육을 힘을 기르려고 뒤꿈치 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기를 해야 되는데 항문 닫아야 돼요. 뒤꿈치를 들면 항문이 잘 닿겨요. 제가 이런 비밀을 절을 통해서 만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몸도 튼튼해지만 기본적으로 항문 닿기에 장단지 근육 키우기에 이런 기분이 딱 갖춰진다고 그럼 몸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해도 재미나게 몸이 따라가 준다고요. 그래서 이때 덕분송 노래를 겸비해라. 그래서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된 분들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걸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덕분입니다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하나 칠해도 덕분입니다 노래 부르고 칠하는 사람하고 그냥 칠하고 나이 되면 피곤한 게 훨씬 다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인데도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덕분입니다가 일을 한다고요. 어제 우리 만덕향님께서 자기가 일을 이렇게 10시간씩 이렇게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말씀을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법문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법문이.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종일에도 여러분 법문을 들으면서 하면 이거는 법식을 먹으면서 하잖아요. 달라요. 왜? 피곤하지 않고 언제 일을 했는지 모르게 일이 해져 있고 그리고 일도 딱 맞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머리를 가지고 굴려서 이거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될 것 때로는 딱 맞을 때도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해보세요. 특히 덕분서클로 스승님 법문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법수장님이 자기 체험을 어지 이야기해 줍디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안 해본 거라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면 이걸 딱 봉지에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딱 떼서 잡아줘야 되는 게 잘 안 되더래요.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덕분송을 하면서 덕분송을 하니까 뭘 하는지 그냥 착착착 제한한 게 똑같으래요. 자기가 일부러 할 때는 일부러 맞춰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고 특히 범문을 들으면서 하면 오히려 범문이 들려서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기계에 손을 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생기고 훨씬 더 능률이 오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만득향님 이야기 듣고 그거 딱 맞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라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범문을 듣고 있을 때 무심에 있게 되니까 무심은 어떻게 해요? 딱 맞게 돌아가게 해준다. 그죠? 두 번째 성당 서성님은 내 목소리를 듣는 일을 어떻게? 즉시 해결대로 해준다고 월력을 세워서 수 없는 세월 동안 에너지를 모았으니까 덕분서쿨 서성님 범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 해결되도록 되잖아요. 박자가 딱 맞죠? 그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게 범문이 일을 한다 하는 말이 너무 딱 맞다고 어제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자기 체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덕분서쿨에서 계속 공양간에도 범문 들으면서 하라고 그러고 노래 들어놓고 고마움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범문을 안 틀어놓는다는 게 범문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러주면 그걸 실천으로 옮겨서 해보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다리가 아프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왜? 무심해서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듣고 있어봐라고 저절로 무심이 되는데 그리고 딱 맞게 돌아가는데 그걸 들을 사정이 안 됐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나갔다 그러면 덕분서쿨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 서피카 좋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장소는 다 그거 틀어놔라고 내가 하잖아요. 덕분섬을 틀든지 범문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라고 그러면 작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읽어줘도 안 하신다는 거지. 지나가고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몸을 만드는 것은 저를 통해서 꼭 하시라. 특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힘든 분들 생각 털 속에 갇혀있는 분들 꼭 제가 권하고 싶어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절을 통해서 해보시라고 그것도 덕분서쿨 들어놓고 그러면 방콕에서 혹은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빙의가 들었다 뭐가 쉬었다 이런 사람 다 벗어납니다. 우리 법수양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늘 영가에 이렇게 힘들게 시달려 왔는데 스승님 절 수행을 덕분서쿨 해라 해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왜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마음은 아무리 쓰더라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할 때 학문조위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에너지가 계속 따라준다고요 왜 축계로 되니까 그래서 덕분서쿨 스승님 가르침이 그 어떤 분들의 가르침보다 몸에 포인트를 두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가보시면 마음수련이나 해서 마음에다 포인트를 둔다고요 덕분서쿨 오직 몸에다가 포인트를 둔다고 왜 몸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이다고요 그럼 몸 쓰려고 지구에 왔다고요 머리 굴려고 앉아있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이거 명심하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멋지게 여러분 갖고 있는 무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하실 때 보면 몸으로 막 하니까 영감이 잘 내려온다잖아 아 이러면 되겠다 그게 뭐요 무심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잘 내려온다 몸으로 하실 때 훨씬 영감이 잘 내려와서 더 잘된다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지구에서는 몸으로 가지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려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분은 하시고 아무것도 않는 거 하시고 절 수행 하시고 뒤꿈치 들고 절 꼭 하시고 이런 기분은 여러분 해주시고 오직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 때 반드시 법식을 먹으면서 하시라 그럼 덕분 송이라도 털어놓고 하시라 이걸 좀 지켜주시면 아 스승님 가르침이 내가 몸과 마음이 일치돼서 행동이 옮겨지는 것 절절히 체험하면서 그걸 권할 거예요 철저히 뭐 좀 힘들고 어렵다 벗어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일단 뭐 절하면서 덕분송 해보세요 부터 기초공사를 가르치라고요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일어섰다고 당당하게 말하시고 여기서 꿈속에서도 덕분송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 기초가 되셔야지 공부가 올라가더라도 끊음없이 덕분에 했습니다 하고 교만하고 암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덕분에 했다고 늘 겸허하게 자신이 자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 오히려 몸이 마음을 돕도록 하라 덕분 스쿨을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